단신부름 전문가들이 뽑는 최고의 황당 심부름들 만나보시죠. 한 30대 후반에 여성분 여성 고객이시더라고요. 술친구를 하다가. 그러셨어요. 술안에 절실할 수도 있어요. 갈 사람이 없어서 같이 가달라 하시는 거예요. 저보고 벌침을 대신 하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벌침을요. 쏘여가지고 아파가지고 약과서 약 사먹고 그래가지고 남자분이 나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나방 잡아달라고 한 2시간 정도는 같이 놀아주라고 놀아주려고 했었거든요. 그런 거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지만 있긴 있었는데 조금 저기하죠. 노력과 시간과 귀찮음 같은 건 그 돈 이상의 가치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배우자가 하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종류의 심부름이 또 있어요. 이것은 결혼 제도의 변화에서 오는 그런 사회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이런 잔심부름 업계에서 최근 창업을 통해 한 업체의 대표로 당당히 자리매김 중인 한 청년 사업가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아까 본인이네요.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창업해서 자기가 자기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조금 더 길이 트여있는 걸로 보여서 저희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잔심부름 업체를 차린 사무실에서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규모의 1인 기업이죠. 일단은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. 전화도 받고 배달도 하고요. 요즘 이처로 소규모의 잔심부름 업체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. 작년 만에도 한 2, 30군데 정도 운영했던 곳이 현재는 한 200군데 정도 한 10배 이상 규모로 성장을 했죠.